오소르노 화산 높이 2660m 산마르의 도도스로스 산토스, 양키의 두 호수를 동서에 두고 높이 솟아있는 아름다운 성층화산이다. 정상부터 1-3은 흰 눈으로 덮여있다. 1719년 이래 약 10회에 걸쳐 폭발, 때로는 용암이 유출했으나 1869년 이후 활동이 중지되어 화구 내에서도 눈을 볼 수 있었다. 1960년 진레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 폭발한 것이 최근의 화산활동이다. 구성, 나그네 구석구석 여행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